안녕하세요. 저는 오정이 역할을 맡은 백진이라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규 씨 액션! splendon Tergi와 나만 모형으로 제가 맡은 정이 캐릭터는요.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, 할머니와 두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씩씩한 캐릭터에요. 근데 또 약간 성격은 남동생 두 명만 있어서 그런지 드셋 면도 있지만 속은 굉장히 깊고 착한 친구예요. 이 친구가 딜러가 되면서 겪는 과정과 또 잠깐에서 꼽히는 사랑을... 이렇게 첫 촬영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딱 첫 촬영하면 되고요. 제주 오빠가 오늘 상의 탈의와 함께 하의까지 탈의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세요. 몸살 날 것 같은데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요. 트라이앵글 화이팅!